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어떤 명령이냐면요 크리에이트의 사전적인 의미가 창조하다, 창작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창조하는 거 뭐예요? 근로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만드는 명령이에요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명령이다 라는 거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암기하셔야 되고 여기 보세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래놓고 뒤에 고객이랑 왔어요 그러면 이 고객이 뭐예요? 테이블 이름이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고객, 고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고 그럼 그 테이블 안에는 필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 아이디라는 필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CHAR 가로열구 20 가로닫고 이 CHAR은 캐릭터의 약자인데요 스무자로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NOT, 아니다, 널, 비어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입력하라, 비어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입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객명, 얘도 마찬가지로 20 자리, 얘도 NOT, 널 당연히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하고 고객명은 반드시 입력하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연락번호, 얘는 그냥 12 자리 얘는 NOT, 널이 아니네요 연락번호는 입력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이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는 뭐다? 고객 아이디가 기본 키다라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 PK는 고객 아이디예요 요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또 하나 만들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계좌라는 테이블을 또 만듭니다 계좌, 그래놓고 이 계좌라는 테이블도 계좌번호가 있고 10 자리로 NOT, NULL 얘도 비어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 20 자리로 NOT, NULL 그래놓고 잔액이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int, z, int, z가 그러면 정수란 뜻이고 디폴트 기본 값으로 0을 찍어라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그래놓고 이 계좌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계좌번호입니다 이 계좌번호가 PK, 기본 키예요 그래놓고 폴링키, 웨릭키잖아요 고객 아이디 지금 여기 보면 계좌번호, 고객 아이디, 잔액 그죠? 그러니까 이 고객 아이디를 가지고 고객이라는 테이블로 가서 이 고객이라는 테이블로 가서 참조하라, 레퍼런시스 그래서 이 고객 아이디가 여기서는 뭐가 된다? 폴링키, 웨릭키가 되는 거예요 이 고객 아이디가 아이디만 가지고는 고객명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명을 가지고 있는 고객 테이블로 가서 레퍼런시스, 참조하라 이런 뜻이에요 단, 고객과 계좌 간의 관계는 일대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개의 계좌, 통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 캐릭터 자리수 문자형 변수 선언 그 다음에 크기 자리수 주는 거고 널은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낫이 붙어버리니까 아니올시다 낫, 널 값을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INT, GR, 인티저, 정수형 그 다음에 디폴트 기본값 그 다음에 폴링키, 외래키 그 다음에 레퍼런시스, 참조 테이블 됐네요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는 고객 아이디는 뭐였어요? PK 프라이머리 키였었잖아요 기본 키였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요런 문구가 이제 시험지에 나온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좌 테이블에서 계좌번호는 뭐예요? 얘는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왜요? 낫, 널이었잖아요 낫, 널 N, O, T 낫, 널 널이면 안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테이블에서 연락번호는 연락번호는 얘는 낫, 널 없었잖아요 연락번호는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 왜? 낫, 널 없었으니까요 맞는 거고 계좌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는 계좌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만 갖고는 어떤 고객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테이블로 가서 참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 아이디는 기본 키가 아닌 무슨 키? 외래 키잖아요 외래 키이므로 당연히 동일한 값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 기본 키가 아니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 필드와 계좌 테이블의 계좌번호 필드는 프라이머리 키예요 기본 키 기본 키임으로 당연히 반드시 입력해야 되죠 낫, 널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기본 키니까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없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에서 연락번호는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기본 키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낫, 널 낫, 널이 아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 한 고객이 여러 개의 통장 계좌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테이블에서 계좌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는 당연히 중복할 수 중복이 가능하다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이번에는 알터 테이블 가겠습니다 알터 테이블 알터 테이블은 무슨 명령이냐 테이블의 정의를 변경할 때 변경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 정의를 변경 변경하면 잘 알터냐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십니다 그 다음에 드랍 테이블 드랍이라는 건 떨어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테이블을 삭제해 버리는 거죠 테이블을 갖다가 제거할 때 사용하는 명령 제거 드랍 테이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알터 테이블 드랍 테이블 이번에는 SQL 문에서의 셀렉트 검색문인데요 셀렉트가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검색문으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한다 라는 거고 셀렉트 프롬 유형 이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셀렉트 프롬 유형 그 다음에 셀렉트 프롬 웨어 유형 구구단 암기하듯이 셀렉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필드가 와요 필드 프롬 다음에 뭐가 오느냐 테이블명이 옵니다 웨어 다음에는요 조건이 와요 가겠습니다 SQL 명령어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이런 건 맞다 틀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SQL 문장 마지막에는 세미컬론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또 하나 여러 개의 필드를 나열할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해줘요 또 하나 여러 줄에 나눠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셀렉트 검색하라 올 그러면 모든 필드를 검색하라 이런 뜻이고요 이 디스틱트가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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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틱트 시험 문제 왜 나오냐면요 이 디스틱트의 사전적인 의미가 뚜렷한 분명한 별개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필드는 중복된 필드는 하나만 나타낼 하나 이런 뜻이에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셀렉트 그 다음에 열 리스트 열 리스트는 뭐예요 필드잖아요 필드 열 리스트 필드 여기에는 필드 명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개의 필드를 나열할 때는 뭘로 구분한다 콤마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필드 콤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프럼 프럼 다음에는 테이블리스트 테이블명이 와요 프럼 테이블 뭐뭐로부터 테이블로부터 이 필드를 검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왜요 왜요 어디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을 뜻해요 왜요 다음에 조건이 온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 그룹 바이 라는 건 뭐예요 이런 이런 그룹에 의해서 그래놓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열 리스트 필드명이 오는 거죠 이런 이런 필드를 그룹으로 해라 그 다음에 그룹 바이가 있는 경우에 조건을 주고 싶어요 그때는 해빙이란 명령을 씁니다 해빙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아까 왜요 왜요 다음에 조건이었죠 근데 그룹 바이를 썼을 때의 조건은 해빙이에요 해빙 조건 그룹 바이 해빙 그룹 바이 해빙 그룹 바이 해빙 이렇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도 바이 순서에 의해서 순서에 의 뭐예요 그럼요 정렬이잖아요 정렬 오도 바이는 정렬이에요 정렬 순서에 의해서 정렬이고 정렬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열 리스트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하라 그리고 asstring sales 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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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차순 desc descending 내림 차순 생략하면 asc 오름차순 select 검색하는 명령어 all 모든 레코드를 검색한다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distinct 그러면은 중복되는 결과 값을 한 번만 표시하라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뭐가 온다? 테이블명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뭐가 와요? 그렇죠 조건 무슨 조건? 검색할 때의 조건 그 다음에 group by 그룹에 대한 커리인데 group by 다음에 조건을 줄 때는요 having 그룹에 대한 조건 반드시 그룹 바이와 함께 사용하라 매우 중요한 거고 오토바이 정렬 그 다음에 asc 뭐예요? 오름차순이고 생략하면 오름차순이에요 그 다음에 desc 뭐다? 내림차순 이미 다 살펴본 거고 매우 중요해요 예지해가지고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학년, 반 이름 학년 반 이름을 검색하라 테이블 이름은요 평균 성적이에요 from 평균 성적이라는 테이블로부터 남의 where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뭐예요? 평균이 90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잖아요 평균이 90 이상인 평균 성적으로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해요 그래서 평균이 90점 이상인 학생의 학년 반 이름을 셀렉트 검색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더바이 나왔네요 정렬 학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뭐예요? dsc 학년 dsc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 다음에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런 뜻이에요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평균 성적 테이블에서 from 평균 성적 예를 보고 이 의미를 아셔야 되고 이 의미를 가지고 SQL을 구현할 줄 아셔야 돼요 평균 성적 테이블 그러면 from 평균 성적 얘가 떠올라야 된다 라는 거고 평균 필드 값이 90 이상인 외어 평균 90 이상 학생들을 검색 셀렉트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내림차순 오더바이 학년 dsc 내림차순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반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반 asc 정렬 오더바이 해서 표시한다 이런 의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주고 명령어를 비운다거나 또는 전체적인 의미를 물어본다거나 이 의미를 가지고 SQL을 안들어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거 기본키 이미 우리가 좀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기본키 프라이머리키 후보키 중에서 선택돼서 쓰는 키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학번 군번 그죠 이런 것들이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후보키인데 이 중에서 하나가 선택돼서 사용하면 걔가 기본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대체키가 된다 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회사에서는 사원번호를 쓰잖아요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대체할 수 있잖아요 사원번호를 그때는 주민등록번호가 대체키가 되는 거예요 기본키는 널이 될 수 없고 중복될 수 없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또 같은 주민등록번호 쓰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기본키다 라는 거 다음 부분에는 외래키 폴링키 얘도 이제 FK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외래키가 이 외래키가 다른 참조 테이블의 기본키일 때 얘를 외래키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테이블에는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개의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산술연산자 산술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니까 엑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슬래시는 이제 나누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같은 경우는 나누기긴 나누기인데요 나누기의 목술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왼쪽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얘는 작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 시험 문제에서 절대 안 써요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시험 문제에서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 절대 안 써요 이하라고 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and 그리고의 조건이잖아요 모두 만족할 때 참이 되는 거고 or이라는 거는 또는 이잖아요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거 not는 부정의 조건 우리 not null 할 때 not 아니오시다 부정의 의미다라는 거죠 비트윈 앤드의 사전적인 의미 우리가 비트윈 앤드 영어 회화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너와 나 사이 비트윈 유 앤드 미 그거예요 뭐뭐와 뭐뭐 사이 그래서 엑셀스에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비트윈 100 앤드 300 그런 모습들이냐면 1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 101 102 10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299 30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이상 300점 이하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비트윈 앤드예요 여기로 or로 뻥을 잘 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00점 이상 300점 이하를 표현할 때 비트윈 100 앤드 300 요거 요 센텐스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한번 보세요 셀렉트 별표 모든 필드를 검색하라 이 별표 에스터리스 끄는 모든 필드를 뜻하고 from 다음에 뭐가 와요 테이블명 게임이라는 테이블 보세요 게임이라는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웨어 조건 기록 기록이 100에서 300까지 기록이 100점 이상 300점 이하인 레코드를 검색 검색 셀렉트 됐네요 그 다음에 인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요 뭐 뭐 안 해 이런 뜻이잖아요 얘는 인 가로열구 100 콤마 300 그러면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100 또는 300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기록이 꼴 100 5할 기록이 꼴 300 얘랑 같은 겁니다 인 요거하고 같은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크 뭐뭐 같은 그죠 뭐뭐처럼 라이크 정보 별표 정보로 시작하는 뒤에는 어떤 게 봐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정보로 시작하는 결과를 검색하라 라이크 여기를 쏙 비워놓고 무엇이 들어가겠는가 정답은 라이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허리에서 선택허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뭐다 라이크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집계함수 다른 말은 집단함수 또는 그룹함수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그룹바이 기억나시죠 그룹바이 헤빙 그룹에서 조건을 줄 때 쓰는 명령어 헤빙 첫 번째로 썸 가로열구 가로닫고 썸이 무슨 뜻이 합이잖아요 합계값을 구하는 거예요 썸 컴퓨터 컴퓨터 점수의 합계를 구하라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평균값을 구하는데요 얘는 AVG 세 글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AVG AVG 컴퓨터 컴퓨터의 평균을 구하라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얘예요 카운트 가로열구 별표 가로닫고 행을 카운트 행을요 그래서 카운트 별표 그러면 from 성적 성적 테이블로부터 학생 수를 검색하라 셀렉트 행을 카운트한다 카운트 별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맥스 최대값 그 다음에 민 최소값 그래서 맥스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 점수 중에서 최대값 민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 점수 중에서 최소값을 구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그러면 그룹으로 집계하는 거 그 다음에 헤빙은 그룹 바이에서 조건을 줄 때 그룹화된 데이터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그룹 바이와 함께 사용한다 뭐가요? 헤빙 이번에는 문자열 함수인데요 얘는 인 스트링 그 의미에요 인 스트링 위치를 결과로 뽑아내는 함수입니다 문자열을 검색해서 위치한 자릿수를 구하는 거예요 인 스트링 위치한 자릿수 그 다음에 LEN 랭스 우리 유효성 검사할 때 잠깐 봤었잖아요 길이 랭스의 약자인데 LENGTH 문자열의 길이를 갖다가 돌려주는 함수에요 그 다음에 LEFT 문자열의 왼쪽에서 원하는 만큼 문자를 가져와라 RIGHT 얘는 오른쪽에서 가져와라 MID 중간에서 몇 번째에서 몇 개 이런 뜻이잖아요 문자열의 지정된 위치에서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STR STRING의 약자인데요 STRING 수치 형식에서 문자열 형식으로 변환하라 STRING STRING 문자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STRING STR 방금 전에 배운 거에 반대 리버스 반대를 가는 거예요 지정한 문자열의 문자를 역순으로 반대 리버스 역순으로 정렬한 문자열을 반환한다 STRING 리버스 약자예요 ABASE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SIN 부호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는 반올림 다 아시잖아요 라운드 반올림 그 다음에 MOD는 나머지 됐네요 이번에는 날짜시간 함수 NOW 가로열고 가로열고 NOW 지금 그럼 뭐예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한다 라는 거고 데이트 날짜 현재 날짜를 구하는 함수 데이트 그 다음에 DIFF 디폴런트 디폴런스 차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에 차를 구해주는 거예요 데이트 DIFF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 데이트 C 데이트 숫자나 숫자 형태의 텍스트를 날짜 데이터로 구한다 C 데이트 그 다음에 데이트 얘도 날짜 그 다음에 ADD가 무슨 뜻이에요 더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에다가 지정한 기간을 갖다가 ADD 더한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트 DIFF 처럼 데이트 ADD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거 웨어절과 해빙절의 차이 공통점은 뭐예요 조건이죠 그죠 차이점은요 해빙은 반드시 그룹 바이와 쓴다 결론적으로 그룹 여부다 라는 거죠 해빙은 그룹 그 다음에 토탈 가르고 가로닫고 이런 함수는 존재 자체를 안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뻥을 치는 거죠 토탈이란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서브 토탈 서브 부 그 다음에 토탈 얘는 부분합을 구하는 그룹 함수야 그 다음에 라지 몇 번째로 큰 값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그룹 함수고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값 이미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를 배울 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썸 합을 구하라 product 곱해서 배열에서 해당 요소의 곱의 합 곱 product 합 sum 그래서 sum product 그 다음에 단 sign이란 함수는 그룹 함수가 아니다 아까 total이란 함수는 존재하지 않더라 단 sign함수는 그룹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아닌 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숫자 값으로 변합니다 값 값이 영어로 뭐예요 value잖아요 value valu인데 xs에서는요 val 세 글자만 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format format이라는 거는 형식 서식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form이나 보고서의 특정 컨트롤에 이런 수식을 주고 싶어요 는 단가 곱하기 수량 얘들이 필드가 되는 거죠 거기다 곱하기 가로열구 1마이너스 할인율 이런 계산식을 갖다가 사용을 해요 그래놓고 계산 결과를 소유점이와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계산 결과의 서식 유형을 설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format이에요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JOIN의 사전적인 의미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로 합치다 그죠 연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얘는 커리의 여러 테이블을 포함하는 여러 테이블을 가지고 하는 거죠 조인이라는 걸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합칠 때 그 개념이죠 그래서 내부 조인이고 외부 조인이 있는데 크게 이 내부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두 테이블에서 두 테이블에서 조인하는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두 개의 테이블에서 필드가 일치하는 것만 합치는 거 그게 내부 조인이에요 간단합니다 원리는 두 개의 테이블에서 겹치는 것만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합치겠다 그게 내부 조인이고 외부 조인은요 외부 조인은 일치하지 않은 게 있더라도 합치겠다 그 뜻이에요 두 테이블에서 공통값이 없는 데이터를 포함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외부 조인입니다 또 갈까요 내부 조인 명령어는 INNERJOYN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너조인 그래 놓고 ON이 나오는 겁니다 이너조인 ON 그러면 아 내부 조인이구나 그럼 얘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테이블명 1에 2열 이름 같으냐 테이블 2에 열 이름 결론적으로 테이블 1에서도 열 이름이라는 필기가 있는 거고 테이블 2에도 열 이름 얘네 두 개가 같은 경우에 ON 이럴 때 이럴 때 테이블 1 테이블 2 이너조인 합쳐라 결론적으로 필드가 같은 것만 합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쪽 테이블의 열의 값과 다른 한쪽 테이블의 열의 값이 똑같은 행만 결합 똑같은 행만 결합 이게 뭐라고요 내부 조인이에요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결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행만을 결합하는 거 내부 조인 이너조인 명령어는 이너조인 ON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조인인데요 외부 조인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어요 왼쪽 왼쪽 외부 조인 레프트 조인 얘는 간단합니다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전부 다 전부 다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왼쪽 테이블을 우선해서 이 의미는 왼쪽에 있는 건 다 나타내라 왼쪽에 테이블에 관한 모든 행을 결과로 남겨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레프트 조인 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레프트 아우트 조인 인데 보통 이제 아우터는 생각해버리고 레프트 조인 그 다음 마찬가지로 ON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테이블명 1 이잖아요 테이블명 1은 다 나타내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테이블명 2에 있는 거는요 같은 것만요 그게 바로 좌 외부 조인 레프트 조인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라이트 조인 우외부 조인 가겠습니다 우외부 조인 말이 더 어려워요 그죠 영어가 더 쉬워요 라이트 조인 오른쪽 테이블을 우선해서 오른쪽 테이블에 관한 모든 행을 결과로 남기는 조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명령 그 다음에 요렇게 ON 그래서 라이트 조인 얘는 오른쪽이 테이블명 2잖아요 얘는 다 나타내고 ON 그 다음에 테이블명 1은 겹치는 애들만 바로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라이트 조인입니다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거 조인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인 선은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커리 창에 추가하면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아하 조인하는 선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도 데이터 형식이 같은 필드이면서 이 필드가 데이터 형식이 같으면서 하나가 기본 키로 설정된 경우에 그때도 조인 선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교차조인이라는 내용인데요 교차조인 카테전곱이라고도 불러요 카테전곱 교차조인은 카테전곱 요렇게도 부르는데 얘는 그냥 단순한 조인이에요 어떻게 단순하느냐 두 개 테이블을 직교에 의해 조인하는 거 그게 바로 교차조인 그 다음에 얘는 쉼표로 콤마로 테이블 이름을 나열하면 끝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는 경우에 조인 조건을 생각하거나 또는 잘못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게 교차조인이에요 자주 출제되는 오답 조인에 사용되는 기준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다르거나 호환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동일하거나 호환되어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인에 사용되는 조인이라는 건 하루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조인, 외부 조인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설트를 삽입문 가겠습니다 인설트를 삽입 명령으로서 테이블에다가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 행위죠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명령어 형식은 인설트를 인투 밸류즈의 유혹을 가져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설트를 인투 밸류즈 명령어의 형식이니까요 그래서 인설트 인투, 인설트 인투 밸류즈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설트 인투, 인투, 뭐뭐 안에 그러니까 테이블 명이 와야 되는 거죠 테이블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놓고 테이블 이름 가로 열고 필드 이름 1, 필드 이름 2 이렇게 나열을 시키는 거죠 콤마로 그리고 밸류즈, 그 다음에 값 1, 값 2 그러면 값 1이 어디 들어가는 거냐 필드 이름 1에 들어가고 값 2는요 필드 이름 2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명령이 바로 인설트 인투 밸류즈 S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를 볼까요 커말 테이블에 커말 테이블에 수험번호 성명 커밀반 그 다음에 엑셀 이게 뭐예요 테이블 명은 커말이고 수험번호 성명 커밀반 엑셀 이게 뭐예요 필드 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험번호 1, 2, 3 성명 김사원 커밀반 점수 88 엑셀 점수 90을 넣어라 4위 인설트 인투 커말 인설트 인투 커말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갱신문 우리가 갱신이라는 표현보다 업데이트에 더 익숙하시잖아요 갱신이라는 건 뭐예요 새롭게 고친다 라는 뜻이잖아요 업은 올리다 데이터는 날짜 날짜를 위로 올린 거니까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갱신의 역할을 하는 갱신문으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갱신 업데이트 한다 그래서 얘도 업데이트 셋 웨어 유형을 가세요 업데이트 테이블명이 오고 셋 그 다음에 셋 다음에는 변경될 내용들 그 다음에 웨어 당연히 조건이죠 업데이트 셋 웨어의 유형을 가진다 얘도 반드시 함께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테이블명 셋 필드 이름 1을 값 1로 필드 이름 1을 값 1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웨어 다음에 뭐가 온다 조건이 온다 볼까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 백인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되는 거죠 학번이 백인 레코드의 주소를 서울로 갱신하라 갱신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 테이블명은요 학생 학생 그 다음에 셋 어떻게 세팅하라 주소를 서울로 주소 주소 이콜 서울 그 다음에 조건은요 학번이 백인 학번이 백 이게 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웨어 학번 이콜 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셋 웨어 마지막으로 이제 딜리트 딜리트가 삭제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삭제문으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행을 삭제한다 라는 거고 딜리트 프롬 웨어의 유형을 갖는다 딜리트 프롬 웨어 볼까요 딜리트 그 다음에 별표 별표는 볼 듯한다 모든 필드를 그 다음 프롬 다음에 테이블명 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웨어 조건 그래서 딜리트 프롬 요것만 올 수도 있는 거고 조건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테이블 그러니까 딜리트 별표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 프롬 회원 요렇게 보는 거죠 회원번호가 300인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 레코드를 딜리트하라 그래서 웨어 회원 이골 300 딜리트 프롬 웨어 딜리트 프롬 웨어 요렇게 한 개 두시면 돼요 시험지에서 언급하는 내용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인설트문은 인설트문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아닌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다 요 센텐스 요 문구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다 요거 인설트문은 다른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출 뽑아가지고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값을 직접 지정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맞다 틀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 그리고 삽입문은 레코드 전체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에 필드 이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인설트문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에 삽입이 가능하다 시험 문제 나왔던 센텐스니까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 퀄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개변수를 이용한 퀄이에요 그리고 이 매개변수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뭐냐면 매개변수를 입력할 때 대괄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요 매개변수 퀄의 매자를 쓸 때 제가 어떻게 써드리냐면 이렇게 써드려요 대괄호를 열고 닫거든요 그래서 매자를 이렇게 써드립니다 매개변수 그러면 이해가 하실 거예요 아 매개변수는 대괄호를 열고 닫아준다 이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 먼저 아시고 가겠습니다 실행할 때 레코드의 검색 조건이나 필드에 삽입할 값과 같은 정보를 물어보는 퀄이에요 두 조건 이상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 입력시 대괄호를 이용한다 기억하시고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테이블이 있는데 인사 테이블에 4번 성명, 부서명, 직급, 급여, 입사일, 나이 뭐 이렇게 이런 필드가 쭉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에서 커리 디자인을 들어갑니다 커리 디자인 들어가서 테이블 추가해서 인사 테이블 더블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사원번호, 사원번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래에 보면 테이블은 인사, 인사 테이블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인사 테이블이고 이 안에 있는 게 다 필드니까 인사 테이블에 테이블, 인사 테이블에 필드는 사원번호예요 사원번호가 이제 검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부서명 하겠습니다 이 세 개만 그 다음에 체크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4번 성명, 부서명 이렇게 커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부서에는 다 나왔잖아요 전산부, 홍보부, 전산부, 교육부, 기획부, 홍보부, 전산부, 광고부 닫기로 하고요 저장하지 않고 커리 디자인 들어가서 더블클릭 그 다음에 사원번호, 성명, 부서 그래 놓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개변수 커리 가는 거예요 매개변수 그럼 매개변수 커리 커리 매개변수 대화 상자에서 여기서 우리가 부서명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부서명 지금 제가 대가로 열었죠 대가로 닫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매개변수 커리에서는 대가로로 열고 대가로로 닫아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서명은 뭐냐 데이터 형식은 짧은 텍스트 확인을 눌러요 이게 끝이 아니고 부서명의 여기 조건에 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가로 열고 부서명 대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매개변수 값 입력 부서명 입력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홍보부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는 부서가 다 나왔잖아요 이때 홍보부라는 매개변수를 줘서 홍보부만 검색해내는 뽑아내는 커리예요 확인 지금 홍보부만 검색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매개변수 커리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온 거죠 지금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고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 고객이라는 테이블에 네임, 이름, 시티, 도시, age 나이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서 이름하고 네임과 age 나이를 갖다가 이제 검색할 건데 매개변수 값이 뭐냐면 20이에요 20 조회할 최소 나이가 그런데 20보다 어떻다 여기 보세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대가로 열었죠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 20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 20이 입력됐잖아요 매개변수 대화상자에서 그러면 이거잖아요 20 이상 20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20, 21, 22, 24 이렇게 가는 거죠 나이가 그랬을 때 매개변수 커리 시 뭘 이용한다 대가로를 이용한다 그래놓고 이상 여기 이렇게 대가로가 쓰였다라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에서 조회할 고객의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 입력받는 것 자체가 매개변수죠 매개변수 커리 그래서 시험 문제는 age필드의 조건식을 골라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대가로를 이용했다라는 거 문제 보기에서 대가로를 이용을 안 한 보기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개변수 커리는 반드시 대가로를 열고 대가로로 닫아준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로스 탭 커리 크로스 탭 커리는요 우리가 엑셀에서 피봇 테잎을 생각하시면 돼요 커리 결과를 엑셀 워크시트와 비슷한 표 형태로 표시해주는 특수한 형식의 커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한 데이터에 대해서 개수라든가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세로로 표시되는 행버리글 그 다음에 맨 위 위쪽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는 열 머리글로 구분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를 그룹화한다 이게 바로 크로스 탭 커리 크로스라는 게 이렇게 겹쳐진다라는 뜻이 잖아요 가로 세로가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유학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계 평균 등의 집계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계산한 다음에 데이터 시트의 측면 위쪽에 두 세트의 값으로 그룹화한다 그걸 갖다 크로스 탭 커리 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유니온 통합인데요 유니온 유니온이 통합이란 뜻이 있어요 통합 합치는 거죠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나 커리에서 대응되는 필드들을 결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필드로 만들어주는 커리인데 유니온 여기가 이렇게 비어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셀렉트 필드 이름 그 다음에 프럼 테이블 이름 이 테이블에 이 필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프럼 테이블 이름 셀렉트 필드 이름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을 유니온 통합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조심하실 거 중복된 레코드는 한 번만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두 개의 테이블의 필드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커리 결과에 나타나는 필드 이름은 첫 번째 지정한 테이블에 필드 이름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유니온 통합이란 뜻이 있다 이렇게 워리스게 넣어두시면 돼요 크로스텝 커리는 주어진 데이터를 계산 요약 정리 해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추제되는 오다 뻥을 치는 거죠 열머리글로 사용될 필드는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지만 행머리글로 사용할 필드는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뻥을 쳐요 뭐냐면 열머리글에는 한 개의 빌드 행머리글에는 최대 세 개의 빌드 설정이에요 맞다트리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조 쩌 쫄 주 이즈 오 그 될 ок 유 hoffe 452 유 구 비 èn